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랍토페린입니다. 총 18개의 랍토페린을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점, 가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1,96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8만 2,190원입니다. 랍토페린의 평균 가격은 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8,553개입니다. 랍토페린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위 상품입니다. 선점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 마더플러스 초유 단백질은 면역력에 좋은 초유와 각종 아미노산, 뼈 건강에 도움되는 칼마아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와 그리고 비타민 B, 칼륨까지 들어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모로오렌지효는 네이버 검색 결과 1. 다이어트 체지방압성 유전자와 체지방압성을 활성화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12주간 꾸준히 모로오렌지를 섭취한 실험에서 나타났습니다. 3위 상품입니다. 처음으로 유산균을 선양류 들어있는 성분으로 구입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메스탄에서 홍보하고 선양류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고 이제 직접 먹어보고 효과 좀 봅니다. 1위 상품입니다. 전에 사먹었던 단백질 분말은 그릇맛이 강해서 우유에 타먹고 쉐이크에 타먹다가 안되서 다 버렸는데 G&M 단백질 분말은 고소한 우유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성분, 가격, 소화, 효과적, 맛까지 여기 말고도 비교를 위해 몇 군데 초유 제품을 차례대로 복용했는데 그중 퍼펙트 프리미엄 초유 단백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기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